안녕하세요. 기출문제가 마무리되고 오늘부터는 요약집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기본선언 참조를 하시고 요약집 유지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만 잘하더라도 고득점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선언 참조만 하시고 지금부터는 요약집 유지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총론 부터 나가자고요. 전체 내용. 총론은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죠. 전체적인 내용이므로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 반복 반복을 통해서 60점을 충분히 맞을 수가 있고 고득점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화이팅하길 바라면서 총론 파트 시작합니다. 요약집. 01번 총론. 조세의 정의. 조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금. 그래서 조세는 정의는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포인트가 뭐다?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서 부가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세금은 누구만이 부과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 국가가 징수하면 뭐라고 배웠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그리고 세금은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 우리는 이제 강론 파트로 돌아가면 과세 요건 유지로 배우게 되는 거죠? 과세 요건은 몇 가지다? 네 가지. 과세할 중요한 요건. 네 가지. 찍혀있네요. 과세 대상 납세 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가 결정되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 그 다음 양과로 2번에 납부 방법. 그래서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 또는 나누어내는 무슨 제도가 있다?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과로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딱 붙이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렇게 다섯 개. 본세 내요. 본세. 다섯 개. 물납.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할 납부. 그래서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불가능. 그러나 재산세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안에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 지역분. 그래서 우리가 강놈 파트에서 도시, 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자, 그 다음 국세는 뭐다? 물납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분할 납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뭐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도 분할 납부만 가능하다. 그래서 세 녀석을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 다음 세무서와 관련돼 있죠? 이 세 녀석은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국세.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되네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둘 다 불가능한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능력이 있으니까 일시불이에요.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 분할 납부만 가능한 거는 뭐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재산세 날라올 때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날라오죠? 지역자원시설세. 뭐예요? 소방분. 이거는 우리는 예전에 뭐라고 배웠어요?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날라온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변기세. 원래는 따로 보냈는데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변기하여. 변기세죠? 그래서 이것도 둘 다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자, 요약집을 보시면 그 박스. XX 나와 있죠? 재산세, 소방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하나 더 적으세요. 제일 아래에 종합소득세. 하나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숫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분할납부. 재산세는 250만원 초과가 요건이에요. 요건. 500만원 초과하면 틀려요. 250초과. 그래도 요건과 범위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250초과. 그래서 250초과. 이게 요건이에요. 그러나 500만원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1억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다. 250만원 초과. 그러나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인 경우는 뭐다? 오른 지문. 범위를 물어보잖아요. 250초과에 500만원이 포함되죠. 그래서 요건과 범위를 헷갈리지 말자. 자, 이렇게 숫자. 250, 250. 양도소득세는 뭐다? 1천 초과. 1억 초과하면 틀려요. 2천 초과하면 틀린다고요. 그리고 분할 납부기간은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딱 별붙이고.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나머지는 2개월. 그래서 2개월, 6개월, 2개월 초과. 그리고 물납은 재산세만 되는 거예요. 재산세만. 오로지 딱 하나. 요건이 얼마 초과? 물천지. 1천 초과. 그리고 부동산은 어디 것만 받아주나요? 우리 동네 것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았어요. 자, 물납,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조세는 뭐 밖에 없다? 재산세. 그리고 물납만 가능한 조세는 뭐 밖에 없다? 재산세. 둘 다 가능한 것도 재산세. 물납만 가능한 조세도 뭐다? 재산세. 자, 그 다음 페이지가 바뀌네요. 공 2번. 조세의 분류. 자, 과세권자. 과세권자가 뭐예요?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우리는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국세, 소독세, 법인세, 종부세 다 이런 거 세무소가 걷어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소와 관련된 거는 국세입니다. 그럼 이 국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독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인지세, 이 정도는 국세다. 나머지로 다 국세라고요. 그 다음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래서 지방세는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자로 시작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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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래서 지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지방세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는. 지방, 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다고요. 이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소재지, 지자체장이 걷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걷어갈까요? 힘센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특광, 도세. 줄여서 도세.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등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하지. 그 다음 재산세는 뭐다? 시, 군, 구세. 여기에 구는 항상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고난이 적은 자, 시, 군, 구. 단,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죠요. 도지역에서는 도세.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뭐다? 구세, 도구세. 단, 여기서 주의할 일은 서울. 서울은 재산세 주인이 자치구청장이죠. 그러나 서울은 특별시장과 공동과세합니다. 공동과세.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세, 구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지역에서는 시군구고.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죠. 그럼 딱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일까요? 등록면허세. 특별시세. 서울은. 그 다음 도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일까요? 재산세. 그래서 항상 세 가지 갖고 답을 내게 되겠네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취득세, 특광도세, 고난이 많은 자, 그리고 지자로 시작하는 것도 특광도세입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세. 구협에 적어야죠. 서울특별시는 자치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이 공동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구협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그 다음 특광시군세는 뭐다? 지방소득세네요. 그래서 우리가 도세는 뭐다?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시작하는 것도 특광도세예요. 그런데 지자로 시작하는 것 중 딱 하나가 예외가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세다. 나머지 지자로 시작하는 것은 특광도세.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출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구분만 하시면 셋 중에 하나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양과로 2번. 조세 수입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보통세가 뭐다? 일반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이 보통세. 보통세예요. 이게 보통세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만 빼고 일반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한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세금이 뭐예요? 목적세. 그럼 우리는 뭐만 정리하면 된다? 목적세. 토탈 몇 개? 다섯 개. 그래서 국세에 대한 목적세는 교육관련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관련에만 사용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별 하나 붙여요. 농어촌관련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농촌냄새가 난다고 지방세라 그러면 안 돼요. 국가가 거다가는 국세. 엔드 목적세입니다. 자, 그 다음 지방세. 지지. 지잖아.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그 시설을 갖추는 데 사용하고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에만 사용하네요.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두 개. 국세에 대한 목적세는 세 개인데 출제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 두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목적세는 토탈 다섯 개. 그럼 다섯 개가 아닌 건 전부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나요? 보통세. 자, 그 다음 3번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과세표준이 뭐예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래도 대부분의 세금은 과세표준을 가액이나 금액으로 결정하는 종과세입니다. 그리고 일부 세금은 수량으로 결정하는 종량세도 있죠? 자, 이해는 다 뭐다? 가액으로 결정하는 종과세입니다. 뭐 빼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가액으로도 결정하지만 수량 등 건수로도 결정하죠? 그래서 이해를 놓고 봤을 때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도 답입니다. 원래 지역자원세들도 종량세를 쓰지만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종과세에 등록면허세도 적혀 있고 종량세에 등록면허세도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등기할 때는 가액이나 금액으로 계산하고 말소등기할 때는 뭐다? 건수, 건수, 양으로 계산하죠? 건당 6천원. 기억나시나요? 등록면허세 말소등기할 때 건당 6천원. 건수, 종량세. 그래서 6천원이 무슨 세율이다? 정액세율. 뒤에서 배우게 되네요. 자, 그다음 4번. 세율에 따른 분류. 세율에 따른 표시방법에 따라 뭐다? 정률세와 정액세. 정률세율. 정액세율. 줄여서 세 글자. 율이 정해져 있다. 퍼센트죠? 그래서 표시방법에 따라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표시되면 우리는 정률세율. 정률세. 그리고 화폐단위. 금액으로 결정하죠? 이거를 정액세. 금방 말씀드렸죠? 말소등기할 때 건당 6천원.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액세율. 정액세. 자, 그다음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비례세. 자, 그다음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율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 누진세율.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암기하셨나요? 소득세.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쓰죠? 누진세율.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 소득세율. 이거 암기하셨나요? 최저 6%에서 최대 45%. 항상 단계가 있죠? 8단계로 돼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까지는 6% 뛰고 뛰고 과세표준이 10억이 넘어갈 때는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증가되는 게 누진세율입니다. 그럼 이제 뒷장을 넘기면 세목에 따라 세율 구조를 정리해야죠? 그래서 그 박스 별 딱 붙이세요. 세목별 세율 구조.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예요. 물건보고 과세한다. 물세. 물세는 세금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물건보고 과세하니까 물건에다가 일정한 세율을 곱해야죠.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세율만 쓴다? 비례세율만 쓴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물세니까 비례세율. 그러나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천 원을 사용하는 정액세율도 같이 쓴다.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 그리고 재산세는 물세도 되고 인세도 되죠? 인세가 뭐예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고요. 왜 합산하나요? 누진세율 곱하려고. 그리고 항상 물세는 물건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하니까 비례세율. 그리고 합산나는 인세는 누진세율. 두 개 다 같이 써요. 일명 재산세 세율 고조는 비누다. 비비례세율. 누 누진세율. 그리고 비누로 세수할 때는 비누로 세수할 때는 재산세를 기억해야 돼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비누가 재산이다. 그 다음 종부세는 인세죠?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하잖아. 인세. 인세니까 무슨 세율만 쓴다? 누진세율.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인세죠?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합산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70%도 쓰고 60%도 쓰고 50%도 쓰죠? 그래서 양도세는 비례세율도 함께 쓴다. 자, 이렇게 해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가 답이다? 재산세, 양도세. 그래서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세율고조가 비누다. 나머지는 따로따로 쓰죠? 그래서 비누를 함께 사용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섯 가지를 뭐라 그런다? 본세. 다섯 가지를 본세라 그래요? 본세. 항상 다섯 가지 위주로 공부하자. 자,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독립세. 그리고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본세, 따라다니는 세금. 자, 그래서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따라붙죠? 그래서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고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어요. 등록면허세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름, 세목만 물어볼 때는 둘 다 따라붙어요.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종부세는 농특세가 따라붙고 양도소득세도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는다. 자, 일단은 이 세목을 잘 기억하세요. 따라 붙는 세금.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따라붙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따라붙어요. 그럼 우리는 세법은 뭐를 배운다? 취득관련된 세금.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다? 취득과 관련한 세금. 재산세, 종부세는 뭐다? 보유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거는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에요. 취득, 보유, 양도. 자, 이렇게 해서 이것. 이름 바뀌면 안 되죠? 지방세는 지방세가 따라붙고 국세는 국세가 따라붙고 국세는 국세가 따라붙어요. 단,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가서 하니까 둘 다 따라붙는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리해놓으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강놈 파트에서 배우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따라다니는 세금. 자, 취득세만 한번 해볼까요? 농특세는 표준세율 몇 프로? 2%의 취득세에게 10%가 붙습니다. 그러나 감면 받으면 20%가 또 붙어요. 자, 취득을 2억에 했어. 2억에 뭐다? 10%가 따라붙어요. 2억에 10% 자, 상가를 2억짜리 분양받잖아요. 그럼 몇 프로 계산해요? 2%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400만원. 여기에 몇 프로가 붙는다? 10%가 붙는 거예요. 율만 알면 돼요.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받아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세에게 10%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과로 감면 받았잖아. 그럼 감면 받으면 본세는 없어. 그중에 20%를 떠내야 돼. 이 뜻은 뭐냐? 이걸 감면 받은 거야. 50%를. 그러면 취득세는 1억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50% 감면 받은 거야. 1억에 2%면 200. 그럼 여기에 10이 붙는 거죠? 그럼 1억은, 1억은 감면 받았잖아. 그럼 취득세는 않네. 그 다음 여기에서 몇 프로? 20% 20% 1억에 20%죠. 그죠? 1억에 20%는 뭐다? 농어촌특별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어디 가서 배운다? 강, 논에서 배워요. 총, 논은 이름만 알아두죠. 자, 그 다음 6번. 자,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이거. 부동산 활동.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도 경제활동이죠. 사고, 가지고, 파는 거를 경제활동이라고도 얘기하죠. 취득관련, 보유관련, 양도관련. 그럼 이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는 본세 따라다니죠. 본세와 같이 활동을 한다고요. 자, 이런 경우 농특세는 뭐다? 취득관련. 본세랑 같이 활동해요. 이럴 때 농특세는 보유관련. 열월 때 농특세는 양도관련. 자, 이렇게 해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는 취득관련. 그리고 열월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랑 같이 활동하죠. 그러니까 보유관련.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라고 답을 하나요? 취득, 보유시만 관련된 조세. 양도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근데 상식이 뭐다? 상식. 취득농면허세는 오로지 취득관련.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관련.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관련. 상식이에요. 그 다음은 양다리 걸치는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관련. 취득, 보유관련이죠.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농특세는 취득, 보유, 양도. 부가세를 통해서 증명했네요. 그럼 밑에 표. 농특세는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다. 양도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X.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본세 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취득활동.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오로지 보유.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날라오죠. 그러니까 소방분도 재산세랑 같이 가니까 보유. 그래서 오로지 보유만 관련이 있는 것은 세 가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 관련.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나요? 인지세. 인지세예요, 인지세. 그래서 인지세. 인지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양도만 소유권이에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권. 그러니까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죠?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잖아. 그래서 사고 팔 때 관련이 있으니까 인지세는 취득 뛰고 양도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세는 취득, 보유시만 관련이 있다. 자, 그다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뭐다? 보유, 양도만 관련이 있다. 그래서 보유, 양도만 관련이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종합소득세. 항상 우리는 소득세 납부할 때 뭐를 같이 내나요? 지방소득세. 10%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10% 지방소득세를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종부세. 항상 지방소득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따라다닌다고요. 따라다니돼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예요. 따로따로 납부하는 거라고요. 10% 이 녀석에. 그래서 소득, 소득은 언제 생긴다? 보유, 양도. 왜 보유일까요? 임대하잖아. 임대. 그럼 가지고 임대 사업자죠?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죠. 그 다음 매매업자가 팔죠?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매매. 업자가 팔면 역시 뭐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여기에 10% 지방소득세. 소득은 언제 생긴다?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이렇게 해서 6번 부동산 활동에 따라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취득만 관련 있는 거 두 개. 보유만 관련 있는 거 원래 세 개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랑 같이 날라오잖아. 보유만, 오로지 양도만 관련 있는 거는 뭐다? 양도소득세. 단,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 시 공통으로 관련이 있어요. 지방소득세. 그리고 인지세는 취득, 양도와 공통으로 관련이 있다. 부동산 사고 팔 때.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죠? 인지세.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정리를 했네요. 잠시 쉬었다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정리를 하면 추천됩니다. 감사합니다.